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럽 군사연합체 나토에서는 러시아를 대비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쪽 나토 회원국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구소련제 무기로는 자국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막을 수 없다 판단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나토에서는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무기 호환과 신속하고 원활한 무기 정비를 위해 나토 표준을 새로 정립하자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외신에서 세 종류의 한국 무기가 나토 표준으로 채택된다는 보도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도된 외신과 함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부 항구도시 마리오폴에서 항전을 하던 우크라이나 방어군에게 전투 임무 종료 선언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 패배를 길고 긴 전투의 종지부이자 우크라이나 군에게 중대한 패배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아조우 연대와 국가방위군 제12여단, 제36회병여단, 국경수비대, 경찰 해외의용군, 마리오폴 영토 방위군까지 마리오폴을 러시아에 내주지 않기 위해 단신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한계에 치닫게 된 것이죠. 그만큼 마리오폴 내에 아조우스칼 제철소 전투에 들인 공이 우크라이나에게 컸다는 의미이기도 해 충격이 컸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전차포와 포탄의 압도적인 물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한들 화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의 물량과 화력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화력의 중요성을 여실히 실감했습니다. 테키나 비대칭 무기인 급초음속 미사일과 기타 순항 미사일에 의존하며 전차나 제레신 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강력한 화력을 지닌 무기들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무기가 바로 한국 무기였습니다. K9을 비롯해 K2 전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은 베스트셀러로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가성비 무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유럽 전역이 한국에 주목하면서 세 가지의 한국 무기가 유럽낫도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잡지는 향후 들여올 K2PL 전차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가 들여올 K2PL 재원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광전자 공학을 포함해 주포 및 수화평가 장치, 자동장전 장치 등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이전 및 자료 공유를 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K2 흑표가 에스토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마음까지 빼앗으며 향후 유럽 전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방 예산이 적은 동유럽은 값비싼 독일제 전차보단 한국의 K2 전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폴란드의 특성에 맞춰 보다 더 무겁고 잘 보호되는 노드일상과 추가 장갑까지 갖춰 미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포탄에 의해 쉽게 망가지지 않은 내구선까지 확보해 폴란드 입장에서는 효자 품목이나 다름없는 무기였습니다. 이외에도 디펜스24에서는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K606 및 808 차륜 장갑차에 대한 기사도 실으면서 폴란드 정부가 요청하는 재원에 맞춰 변형이 가능하며 K2PL과 결합해 폴란드 육군의 중추화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도 급찬히 자자한 K2 전차를 손에 넣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다소 급하더라도 흑표 전차를 도입해 전쟁에 당장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 밝혔으며 향후 PL 버전이 완성되면 폴란드 주력 전차로 운영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계획 중인 수량은 600에서 800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봤을 때 많은 수의 전차가 필요할 경우 추가 도입까지 고려하겠다는 말을 내비쳐 K-방산의 수출액이 더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수출품인 K9 자주포는 동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서유럽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제품으로 장기화된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점점 몸값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경남 창원 사업장에서 열린 K9 유저클럽에는 현재 K9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 자주포 운용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K9 운용 국가 외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자리에 참석해 K9 도입의 장점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고 하죠.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붙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운용 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며 전쟁 시 K9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는데요. 핀란드 육군사령부 소속 페카 키누넨 중령은 이 자리에서 K9 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극찬하는 등 핀란드는 K9 자주포 수입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노르웨이 포병 학교장인 크리스 단니엔 대령 역시 자주포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혹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K9의 장점은 다른 어떤 국가에서 생산한 자주포라 할지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강력 추천으로 나토에서는 K9 자주포를 사용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전선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미국이 보낸 곡사포와 비교되면서 한국 K9 자주포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화력이 모자란 우크라이나 군을 돕기 위해 미국은 M777 견인 곡사포 90문을 지원하면서 화력 지원에 나섰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운용한 155mm 곡사포는 4,200kg의 전투 중량을 가지고 있어 수십 톤이나 하는 자주포에 비해 가볍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위해 견인할 차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우크라이나 군을 당혹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른 곳이라면 크게 단점이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서는 미국 곡사포를 운용하기 까다롭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포장된 지역이 아닐 뿐더러 동토에 얼음으로 덮여있는 우크라이나 지대를 미국 곡사포가 쉽게 이동하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푹푹 빠지는 진흙탕의 이동 차량이 쉽게 빠지면서 원하는 위치까지 곡사포를 운반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격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미국 곡사포를 운용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K9 자주포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비싼 미국 M777포를 다토 표준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인 반면 K9 자주포는 혹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해 언제 어디에서나 강력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미국 곡사포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이에 나토 사령부는 한국 K9을 주력 무기로 채택할 것을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들에게 권유하며 화력 재무장을 요청하는 등 한국 무기의 수요가 빗발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포탄과 자주포가 더 있었다면 러시아 진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신들의 저자 미하일로 지로호우는 마지막으로 나토가 한국 무기 중 눈여겨보고 있는 무기는 바로 공중 병력인 FA-50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2톤이 넘고 전투기에서나 사용될 법한 강력한 엔진인 F-404가 탑재된 FA-50은 원래 훈련기로 시작된 기종이었는데요. 하지만 화력 덕후이자 성능에 집착했던 한국인들 손에 들어가자 이 물건은 전투기로서도 훌륭한 성능을 내는 기체로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종인데다가 수력 전투기로 사용해도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면서 훈련기로서도 합격점인 이 물건은 당초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 있었기에 많은 국가들이 수입하기에는 난감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작전에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훈련기로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세계 각국은 FA-50의 장점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한쪽에 특별한 장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쓸모있던 FA-50은 전쟁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종으로 주목받은 것입니다. 특히 85%를 넘는 FA-50의 가동률은 기체에 대한 신뢰 척도가 되면서 전 세계가 군침을 흘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FA-50은 우크라이나 공군에서도 주목하는 기종이 되었죠. 드론이 지배하고 있는 현 전장에서 FA-50과 같은 기종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미 전세는 우크라이나의 손으로 넘어갔을 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동유럽 각국에서는 FA-50을 얻기 위해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주요 수입하는 국가인 폴란드도 FA-50을 요청하는 한편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도 FA-50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노후기를 대체할 기종으로 FA-50을 꼽는 가운데 한국 방사는 나토의 표준 무기 제공 국가로 거듭난 셈입니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하게 로우급 전투기 중 전쟁에서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라는 점에서 나토가 FA-50을 로우급 나토 표준 전투기로 선택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브리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장기전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 혹은 수년을 내다봐야 하는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이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무기의 우수함도 같이 얘기하면서 나토 표준 무기로 K9, K2 전차 FA-50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성능은 물론이고 가격 면에서도 러시아 무기를 압도할 수 있다며 한국의 생산력만 뒷받침된다면 이 무기들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콧대 높은 전통에 유럽 방산시장을 함락하고 세계 2위 수준인 러시아 무기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 무기가 지금과 같이 높은 인기를 누리며 각 국의 주요 무기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